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SBS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특별열차가 어젯밤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을 통과했습니다. 특별열차는 오늘 오전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단둥에서 정동현 기자입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 5위 교위로 특별열차가 지나갑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열차가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20분쯤 중국 단둥역을 통과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삼엄한 경비로 볼 때 김 위원장의 탑승이 유력해 보입니다. 앞서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도 북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로 어제 오후 5시쯤 평양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열차는 오늘 새벽 선양역을 지났고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오늘 오전 11시쯤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에 김 위원장이 탑승했다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별열차는 베이징 이후 우한과 창사를 거쳐 광저우로 이어지는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모레 오전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열차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는 항공기를 이용해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는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둥에서 SBS 정동현입니다. 문학식